여러분들이 왜 동료분들이 막 웃으세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네 저는 대구에서 온 임태그라마입니다 아 그럼 대구에서 지금 막 올라오신 거예요? 오오 아니 대구에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청주까지? 그냥 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길 잃은 철새마냥 오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계속 오다 보니까 네 와가지고 이제 뭐 술을 먹다 보니까 네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요 네 지금 어디 뭐 그 코미디프로에 나오신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대구에서 선생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제자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야 돼요 제자분들한테 왔는데 청주까지 왔는데 얘기를 해야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네 내가 저기 교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네 전혀 왔구나 왔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됐다 네 네 나는 모르겠네요 네 제자분들 나중에 보시면 네 선생님이 공부하러 갔다는 분이 네 아니 웬 호프집에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다 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번 해명을 할 거예요 이거 네 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되니까 와보게 됐다 네 자 우리 같이 오신 동료분들도 전부 다 오늘 무슨 모임이에요 그러면 아 무슨 모임이에요 오늘 같은 수업듣는 교수님이랑 네 되게 종강파티하러 왔습니다 종강파티 아 그럼 지금 어느 어느 지역에서 다 오신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오 지금 지역을 한번 불러봐요 지금 대구고 또 대구 인천 또 경기도 또 어디요 경북 예 당진에서도 오셨어요 저쪽으로 네 네 그리고요 또 네 서울 아 우리 이쪽 아군 아니래요 거긴 네 네 네 그러시고 또 우리 언니분들은 잠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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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아 장수 난 또 잠실인가 했네 잠수 그래서 난 또 장수라는데 헷갈렸어요 네 자한테 임태균 선생님께서는 노래를 잘하신다고 그 아 잘 못해요 예 얘기하셨거든요 잘 못해요 아 근데 그 혹시 군 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해병대 아 해병대 어 장교 출신이세요 병 출신이세요 병 출신입니까 어 몸이 아주 좋으세요 네 아니면 자꾸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세요 네 잡으시려고 그래 내 손을 네 아니 난 그냥 그 가슴이 자꾸 이렇게 탐나서 네 가슴이 많이 나오셨어요 남자분치고 죄송합니다 어 아 운동을 또 다른 운동 하신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별다르게 운동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살이에요 살 그냥 아니요 살이에요 어 만져볼 수도 없고 네 살짝 만져볼까요 네 아 힘주지 마요 힘주지 마요 네 살은 살 아 말랑말랑해 살 살 말랑말랑해 스물여덟인데 벌써 말랑말랑하면 어떻게 이거 결혼하셨어요 아 네 아 어떻게 사귀시는 분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디 계세요 이 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이 자리에 없어요 네 그럼 또 그분한테도 한마디 네 아 두루두루 다 해야돼 이거 다 나중에 봐요 네 자자 연인분들한테 사랑한다 네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몰라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책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뭔가 애들이 본받아요 네 언제 결혼하자 우리 뭐 이렇게 탁 화끈하게 꼽히는 봄날에 언제 되겠죠 어떻게 네 어떻게 되겠죠 네 거의 분위기가 네 우리 선생님이 그런 분위기에요 자 불러줄 노래 뭐예요 네 네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뭘 불러요 안 불러요 아 부를라고요 네 아 뭐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부를 노래가 뭐냐 그냥 네 아 나를 막 학생처럼 막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래된 노래인데 네 남궁옥분의 재회 고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재회 아 선생님 스타일이 딱 나와 이제 조금 전까지는 안 그러더니 네 돌변하시네 네 자 남궁옥분의 재회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시집을 못 가죠 네 남자분인데 뭐 장가를 못 가죠 네 술을 싸야 됩니다 네 가보도록 합시다 네 자 아군분들 박수 잘생겼다 아 아 펭 Intellect Mam 잊었단 말인가 나를 타오르던 눈동자를 잊었단 말인가 그때의 희를 아름다운 기억을 사랑을 하면서도 우린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헤어진 채로 우린 이렇게 살아왔건만 싸늘이 식은 차장 무표정한 그대 얼굴 보고 빠진 샌밤이 나 얼마나 많았는데 헤어져야 하는가 다시 아픔을 접어둔 채로 떠나가야 하는가 다시 나만 홀로 남겨두고 아픔을 접어둔 아픔을 접어둔 사늘이 식은 차장 무표정한 그대 얼굴 보고 빠진 샌밤이 보고 빠진 샌밤이 나 얼마나 많았는데 헤어져야 하는가 다시 다시 아픔을 접어둔 채로 떠나가야 하는가 다시 다시 나만 홀로 남겨두고 나만 홀로 남겨두고 나만 홀로 남겨두고 아 잠깐만. 평가를 받고 가야돼요. 평가를 네, 어렵겠지만은 정말 잔잔하게 잘 부르셨어요. 정말 잔잔하게 자, 가봅시다. 우리 평가 받아야되겠죠, 네. 워낙 처음에 나오신다고 하실 때 튕기시는 바람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냥 뭐 무난한 게 지금 불러주신 거로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어떻게 나와요 어디 봅시다 뭐라고요? 잔잔하게 잘 불러주세요 고음에서 강약 조절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통과 준대 통과 아 다행이에요 통과 박수 한번 전해주세요 통과 다행이에요 통과 났으니까 큰일날 뻔했어요 우리 언니들 또 왔는데 우리 학교 돌아가서 이제 또 언제 돌아가세요? 2월 1일에 돌아가는데 아직 많이 남으셨네 그동안에 계속 수업 받으신 그럼 뭐해요 2월 1일까지 그냥 놀아요? 방학이신가 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펴 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표정이 안 좋으세요 들어가시는데 불만이 많이 보여요?